박사빈 사랑하는 모임 대회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K커팅 및 건배 준비해주세요 하객분께서는 앞에 컵 있죠? 음료수 있나요? 음료수 한잔씩 우선 따가세요 자 음료수 아니면 맥주 한잔씩 아아이 자리가 붙잡더라구요 왜? 준비 됐나? 1, 2, 3 1, 2, 3 1, 2, 3 1, 2, 3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위하여 한년은 같이 위하여 하면서 건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각설이를 사랑하는 분들 모두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회장님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마이크 따로 안주..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 따로. 마이크 따로. 자, 회장님. 반갑습니다. 각상호 회장님입니다. 주말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행사에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올여름 많이 더웠죠? 이제, 더위도 이제 다 지나간거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시원한 날만 있겠죠? 자, 한여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 자, 오늘 하루 저희 모임에 오셨으니까 즐겁게 하루 보내시고 자, 시작도 다 함께, 끝날 때도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저희 카페 자, 거기 우리 운영팀 그쪽에 나와주세요. 자, 빨리 빨리 나오세요. 자, 빨리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어요. 빨리 빨리 나오세요.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더 나와야되는데 왜 안나와? 네. 네. 거기 뒤에 안나오세요? 네. 거기 우리 그 바이솔리하고 박신리 나와주세요. 얼른 나오세요. 얼른. 얼른. 시간 없어요. 빨리 빨리 나오세요. 빨리 빨리 나오세요. 아, 다른게 아니라 올 여름에 이 무더위에 저희 카페를 위해서 불신앙맨으로 도와주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게 아니고 저 담비맘님 제 집사람입니다. 집사람이 사비를 틀어서 인삼을 좀 써놨어요. 그거 하나씩 나눠 드릴게요.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 하나씩 하나씩 받으세요. 참고로 제가 어제 강화 2, 3시간 가서 사왔습니다. 자, 앞으로도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같이 인사 자, 이상으로 운영진무들 소개가 끝났고요. 아, 그 다음에 2부 일단 식사하시기 전에 2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끝.